지역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전남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치권의 역할을 조명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. 광주, 목포, 여수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도 시간에 전남의대 추진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짚어보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. 오늘 토론회는 전남 동북권에서 민주당 김문수 의원, 서부권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참여하며 광주, 목포,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됩니다.